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18년을 함께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뒤 18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소속사 후크를 상대로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승기 측은 현재까지 각종 활동에 대한 정산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다.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와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청이다라고 기뜸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우가 소속사의 정산 비율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이밍을 보면 이들의 갈등이 이미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승기가 후크를 자유롭게 떠나기 위한 일종의 이별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일 뒤인 11월 21일 한 유명 연예 매체로부터 음원정산 0원 받았다. 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가 현대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2004년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 로 단숨에 스타가 된 이승기는 삭제 되돌리다 하기 힘든 말 잘할게 등 내는 곡마다 히트시키며 명실상구 톱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년 동안 137곡 27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음원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채널별 음원정산 내역서를 보면 이승기가 2009년 10월에서 2022년 9월 동안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무려 96억 원입니다. 문제는 음원정산 자료가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이승기의 히트곡 중 하나인 상재의 음원 수익 및 비용 등이 기록된 회계장구 5년치가 유실됐습니다. 이승기 음원 매출 96억 원에는 이 5년치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 5년치를 더하면 음원 매출은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00억 원은 소속사인 후크가 정산받은 금액입니다. 이승기와 후크의 계약 조건을 보면 2004년 이승기가 4, 소속사가 6의 비율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6대 4로 변경됐고 2017년 7대 3으로 조정됐습니다. 핵심은 비용 처리 방식인데 후크는 연예 활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사의 몫인삼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발표된 이승기의 6집 제작비는 변곡비, 녹음실, 홍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승기가 벌어들인 돈은 음원정산 등을 포함해 총 10억 5400만 원입니다. 제작비를 제해도 8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승기는 6집 수익으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승기는 후크의 음원정산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내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니? 앨범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A매체 국장에게 선물하고 B매체 부장에게 사주고 승기야 내 팬들은 앨범을 안 사라는 답변으로 이승기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승기는 최근 후크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이승기의 내용 증명을 보고 내 이름을 걸고 주객스버릴 거야 라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17일 영화 촬영을 앞두고 이승기는 후크 A 이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권진영 대표님이 제가 음원 관련 내용 증명 보낸 걸로 화가 많이 나셔서 본인 이름과 인생을 걸고 절 기필코 주객스버리겠다고 하셨다는 걸 정산서는 1년 동안 반응이 없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취한 행동인데 어떻게 그런 위협을 하시는지 37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제가 왜 18살 고등학생처럼 욕을 먹으며 주눅들어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음해와 위협으로 제가 연예인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제 운명이 되어 이사님과 더 나빠지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이에 과거 이승기가 방송에서 한 의미심장한 말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 이승기는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 출연료를 언급했습니다. 이날 이승기는 싱어게인 시즌2 를 언급하며 감사하게도 시즌1이 너무 잘 돼서 두 번째 시즌을 하게 됐다라고 mc직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들은 민경훈은 시즌1이 잘 되지 않았나 시즌2 할 때는 출연료가 올라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승기는 일단 출연료 얼마 받는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은 자기가 얼마 받는지 모르고 일을 해라며 감탄했습니다. 카이 역시 러닝 개런티를 받는 거냐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승기는 방송국에서 누가 연예인한테는 러닝 개런티를 받냐라고 황당해했습니다. 결국 강호동은 이승기가 출연료 가 아니고 jtbc 지분을 받았네 출연료를 모른다니 암협혀있는 일찜을 날렸습니다. 이승기는 아니다 라면서 지분서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카이는 어쩐지 승기가 저번에 의자를 가져가라더라. 되게 좋은 의자였다. 러닝 개런티를 받았네라고 말했고 이승기는 카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같이 예능 촬영하고 카이가 너무 예뻐서 의자를 선물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또한 누리꾼들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올해 1월 1일 새해 첫 아노소사이어티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권진영 대표는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해 2022년 1호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기부활동을 계속 이어간 권진영 대표는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도 각각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그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해 그린노블 클럽 보원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167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재조명되자 누리꾼은 기부하기 전에 이승기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줬어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승기의 열애설 역시 악의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소속사 쪽에서 흘린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승기와 후크는 이미 지난 2021년 한 차례 결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승기는 후크를 떠나 1인 기획사인 휴먼메이드를 설립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승기의 계약 종료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이승기와 이다인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애는 마냥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다인 부친이자 견미리의 남편이 과거 주가 조작에 울려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승기의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바른 이미지를 지킨 이승기가 열애로 인해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열애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진 이승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1개월도 안 돼 다시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0일 만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일 경우 즉각적인 위기 제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크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이승기가 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한 소속사 쪽에서 열애설을 터뜨린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자신이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 2021년에야 알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승기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음원 수익을 정산받습니다. 이때 음악을 하는 선배와 기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문자를 나누었는데요. 내가 마이너스 가수가 아니구나 나도 음원으로 수익을 내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이승기에게 선배는 무슨 소리야? 내가 받는 저자 권료가 얼만데? 너 엄청 벌었어 인마? 그동안 정산 한 번도 못 받았어?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이에 이승기는 선배에게 늘 마이너스 가수라고 들어서 단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답을 합니다. 만약 선배와의 문자가 없었다면 이승기는 언제까지 자신이 마이너스 가수라는 생각으로 지내게 되었을까요?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후 이승기가 본업인 가수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래까지 열애설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이승기인데요. 부디 상황이 잘 해결되어 제대로 된 정산을 받으며 마음껏 가수 활동을 하는 이승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겠습니다.